오늘은 참나무목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개암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암나무는 산 50에서 1500미터 고지의 음지와 양지 쪽에 서식하고 주로 낮은 산과 논두기 마닿는 곳에서 볼 수 있으며 개고가에서 작은 군락을 이루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헤이즐넛나무라 하고 국내에서는 개묵과 천안개금나무라 부르며 진자라는 양령을 사용합니다. 고소한 맛과 향 때문에 사대경과리로 유명하고 헤이즐넛향과 초콜릿과자 등을 만들 때 쓰입니다. 한줌의 헤이즐넛은 평생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터키 속담이 있는데 전세계 75%가 이 터키에서 생산되나 최근 지진이 크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정월대보름때 부럼으로 개암을 깨먹었으며 제사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큰 특징은 높이가 7미터까지 자라고 잎은 어긋나며 꽃은 3월에 피고 열매는 90월에 갈색으로 익습니다. 성미는 달고 평하며 비와 위에 작용됩니다. 개암나무는 비위를 보호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하며 보익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과 가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클로로겐산, 몰식자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과 당뇨, 오줌내기약과 아프머지약, 콩파첨에 쓰입니다. 열매와 씨에는 아미노산과 오메가6, 비타민이 불포화지방이 풍부해서 골다공증과 동백경화 빈혈을 예방합니다. 한방에서는 기력을 보충하고 정력증진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원기회복을 위해 허약체질인 사람이 열매를 갈아 쌀죽을 해서 먹으면 좋아진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실험에서 개암나무 화분추출물에서 남성성기능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분석되었습니다. 의료 내용 중에 개암나무 추출물은 최대 음경밝기력의 상승효과와 발기유지효과가 우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위약품 또는 남성성기능개선을 위한 기능성식품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남성성기능은 성적욕구와 음경의 발기사정 및 극직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성인 남성 70%에서 성기능장애를 호소하며 연령증가에 따라 발병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 중 약 300만 명 내외가 이 발기부전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당뇨와 고혈압 음주 흡연 등으로 누구든지 성기능장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질환의 예방과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암나무 화분 추출물은 발기력 유지강도에 있어 음성대조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우수한 효과가 있었고 양성대조근과 비슷하거나 더 우수하였습니다. 또한 체중변화와 혈액검사, 혈액생화학검사 부검소견 등에서 독성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암나무에 함유된 카페인은 수면유도 인자를 차단하여 일시적으로 졸음과 피로를 있게 하며 교감신경계에 흥분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참고로 남성 의미중환자 3724명을 분석한 결과 카페인이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되어 큰 화제를 끌기도 했습니다. 발기부전에는 계암나무꽃을 따서 분말가루로 만든 다음 꿀을 첨가한 후 적당한 물을 붓고 하루 100mg씩 복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음생정과 자음양여라는 효능이 있어 발기부전뿐만 아니라 심장과 간신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계암나무는 각각 통상의 방법에 따라서 산제와 과립제 정제, 캡슐제 환제, 현타객 시럽 등의 여러 형태로 재형화하여 쓸 수가 있습니다. 계암나무는 성질이 평하고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탄인성분으로 변비가 심한 사람은 대변을 더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집중력과 피로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은 주지만 과다 섭취 시에 알레르기나 피부발진 등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